국악 찬양과 간증 집회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평신도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8000교회를 다니며 전도의 불을 붙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목양교회 구수년 집사님과 함께 사역 이야기 나눠봅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25년 동안 전국을 다니며 지금 전도집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평신도로서 쉽지 않은 일인데 특별히 집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25년 전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룡에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주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제가 오늘까지 전도관증 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집사님께서는 국악을 전공하지 않으셨는데도 국악 찬양으로 집회를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국악 찬양에다가 복음의 언어로 바꿔서 전도집회 때마다 이렇게 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도집회 때 교회를 가면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너무 국악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신자 초청장치 때도 보면 처음 오신 분들이 국악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도집회 때마다 국악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며 지금 전도하고 계신데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결신 등록을 많이 시키고 계시다고요 교회마다 이렇게 행사가 있잖아요 새생명 전도축제, 이웃사랑 전도잔치 그 잔치는 이렇게 보면 교회마다 창립주의날 제일 많이 하세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오시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얼굴이 어색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전도집회 시작하면서 바로 국악 찬양을 불러드려요 그러면 그냥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세요 그리고 또 막 어깨춤도 좀 추시면서 마음이 막 활짝 열리세요 그때 제가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들이 한 시간 동안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으세요 사실 제가 그 시간에 그냥 오직 성경 말씀으로 그분들에게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지막 시간에 다 결신을 하시는 거예요 등록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자기도 천국 가겠다고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이름을 안 쓰신 분들도 고민이 돼서 또 그 주간에 나오셔서 나도 교회 다니겠다고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다녀온 교회마다 이렇게 부응이 되면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전도집회뿐 아니라 기존 성도들에게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시키는 집회도 하고 계시다고요 용기가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정말 그분들이 정말 자기 안 믿는 가족들과 또 친척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그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그분들을 전도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에스겔 3장 17절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라 이 말씀은요 사실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를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지역에 너를 내가 전도자로 세웠으니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 말씀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전도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상명령 전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전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마다 동기부여 전도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뜨겁게 불을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죠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이때에 정말 예수님 생명 복음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게 저의 소망이면서 기도 제목이고요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전도 간증 집회 정말 제 생명 다 할 때까지 교회마다 새생명 전도축제 그리고 동기부여 전도집회 그리고 영혼군 복음전도 이 전도 간증 집회가 멈추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